우와 어우 신 냄새 이게 시즌문이에요 사장님? 이런 게 시즌문 좋네요 딱 좋네요 딱 좋아요 비주얼은 너무 맛있겠다 아니다 벌써 집으시는데 입질이 장난이 아니네요 딱 똑똑해 보이네 한 입에 딱 적당하게 잘라주신다 엄청 부드러워 이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주인을 봐 주인이 얼마나 부드러워 고기가 다 주인 담는다니까 오래 하면 진짜 야들야들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어보고 감사합니다 이거 무조건 맛있는 향이다 수창이 제대로 됐다 진짜 향 너무 좋아 수창 자 지금부터 돌줄 잠깐 시작합니다 60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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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부드러워 양념갈비는 뭐 소스 할 것도 없어 너무 부드러운데? 녹아버렸는데요?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진해 양념이 너무 자극적이면 닭 맛을 못 느낀단 말이야 양념만 밖에 안 느껴지는데 닭고기 본연의 맛이 느껴서 너무 좋다 반이 정말 잘 되겠나 보다 주무니까 얼마나 맛있어 그 소품이도 장난 아닐 것 같아 파저리랑도 먹어봐야겠다 파채 맛, 진짜 신선해 보인다, 파채 닭고기 육즙을 파다 딱 빨아들여주면서 굉장히 아삭하고 진짜 맛있네요 깻잎에 싸먹을까? 싸먹는 거 봐 근데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깻잎! 내가 깻잎에 싸먹는 게 진짠데? 진짜? 진짜 상붙해 아 저 조합이 맛있겠다 아 저 조합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우 수다수다 와 저 유명한 먹방을 하네요 응 우 throne 안 아 AAl 그 after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